2위, 2위! 솔직히 2위는 말하지 않아. 나이 다 빼고 나이 다 빼고. 그 다음은 무섭게. 지우야! 아니지, 이후를! 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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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냐. 나 저녁에 이상하게 나와. 여기까지 재미있었네. 그 다음 3위? 3위! 지우야! 3위, 3위! 범이성도는 그냥 그래요. 범이성도는 그냥 그래요. 범이성도는 그냥 그래요. 야, 지우야! 지우야! 야, 베리야! 넌 왜 가만히 있어! 제일 듣던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 야, 광수야. 너 알지? 7위야. 형, 그냥 그렇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어디서? 아, 진짜? 어디서? 이순순경 아닙니까? 야, 진짜 지우! 야, 이순순경! 야, 대능 잘한다! 아니, 진짜 지우. 야, 지우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멋있다. 와, 덥네. 어, 여기 옆에 있다. 야, 덥트리 같아. 우와, 되게 예쁘다. 진짜 예쁘지? 여기 너무 아름답다. 여기 눈치가 아니라 뭔가 느낌이 있지? 여기 예쁘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 너무 예뻐요. 부산에 이렇게 예쁜 데가. 와, 너무 예쁘네. 유럽을 한 도시 같아, 유럽. 이거 그리스의 산토린인가요? 그 느낌 나요, 여기. 안 그래도 여기는 부산의 산토린이라고 불리우면 아, 산토린이라고 불리우면 산토린이라고 불리우면 야, 넌 모르는 게 뭐냐? 내가 누렸었을 때 목마르트 갔을 때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목마르트랑 다 목마랐어요? 자, 별들의 전쟁 두 번째 미션입니다. 2013년에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라고 준비한 네. 대박 퀴즈입니다. 대박 퀴즈? 대박 퀴즈? 별 몇 개가 있나요? 우리 퀴즈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일단 퀴즈의 카테고리는 최지우 씨입니다. 아, 너무 예뻐. 두 번째 라운드에 퀴즈 대결입니다.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드라마 육무국의 각본을 쓴 사람은? 왓타나베 부츠키!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이 문제 진짜 위험해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이러면은 진짜 어떻게 할텐데? 우리가 딱딱 맞추면 의지 말할까? 근데 자기도 모를텐데 최지호씨가 모를 만한 건 우리가 템을 좀 줘야 돼. 자기도 모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척 해야 돼 하다가 최지호가 유리하지? 아니 근데 최지호씨는 뭐? 지호가 유리하지 자기 얘기인데 근데 문제를 잘 듣고 이거를 머리로 깨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대박이라고요? 퀴즈를 맞춰서 통과하신 분에게는 런닝볼을 드립니다. 런닝볼이요? 별 말고? 가장 먼저 맞추면 런닝볼 7개 2등은 6개 3등은 5개 꼴찌는 없습니다. 꼴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런닝볼을 추첨품에 놓고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별을 주는군요. 별을 주는구나. 근데 제가 진짜 별 따지 어렵다.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요. 최지호 선배님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알죠. 근데 나도 천국의 게다가 예를 들면 드라마 요즘 많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본인이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워낙 유명하니까 뭘 보지 않아도 다 알죠. 나 누나 차 씨의 뭐 다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면 안 돼죠.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는 뭘 나는 내가 내가 자 첫 번째 문제 무조건 7개다. 드라마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에서 이병헌과 투지우가 첫 키스를 나눴던 장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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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 거 같아. 어? 이거 알 거 같아.